러브티비 반갑습니다 여러분 러브티비입니다 오늘은 초월 레인저인 고등학생 코니와 태양의 아마테라스 코니의 1대1 배틀 리뷰입니다 두 레인저 모두 인기가 많은 레인저인데 과연 누가 이길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러브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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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вас 러브티비 여기 근처에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큰 불평함이 있어요. 저의 곽에 중간에 적용을 도와줬어요. 여기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. 여기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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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